안녕하세요. 저는 주얼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류연주입니다. 팔찌 안에 의미를 담아서 환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남성분과 여성분의 사이즈를 다 이제 같이 착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디자인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끝에다가 월드비전 로고가 빛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로고 펜던트까지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팔찌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을 이제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.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래도 나의 일상을 건강히 이제 살아가면서 가볍게 내 일상에 젖어들 수 있도록 이 의미를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팔찌가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Give a nice day 하루 팔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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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